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이승용의 기초 개념 공사를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기계공이랑 도대체 무엇인가. 기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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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승용의 기초 개념 공사. 아 이거 표지가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 성적이 이렇게 쭉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화살표 느낌인데 어디 갔죠 표지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짜자잔.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바짝바짝하죠. 홀로그램 봐.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자 여기 띄워놓으면 안 보이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하늘색 수학 1 그리고 핑크색 수학 2까지 이렇게 이제 세트로 2026 기초 개념 공사 수학 1, 2가 지금 이제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온 거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 근데 이게 뭔가 궁금해할 거란 말이지. 왜 이승용의 기초 개념 공사를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듣고 좋아하고 하는가. 이유가 뭘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끝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자 이게 이제 그... 이거 제목도 원래 이승용의 상승용 거였는데 그냥 기계공, 기초 개념 공사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재처럼 약간 기초 개념 공사 달아났더니 학생들이 기계공, 기계공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저 이거 일주일에 끝나는 겁니다. 수학 1이 일주일에 끝나요. 근데 이게 꽤 두껍거든? 이게 지금 보면은 280페이지 정도 되니까 꽤 두꺼워요.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양이 조금 늘어왔는데 이거 작년에 교재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로 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만큼 이제 더 붙었는데 여기가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닝이라고 이번에 또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강화를 시켰어. 근데 그거는 이제 작년까지 이제 교재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PDF로 따로 올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추가가 됐는데 가격은 그냥 닌하를 시켰어요. 가격도 부담되는 학생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양은 늘리고 가격은 줄이고 강의는 더 컴팩트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주일에 끝내는 기초 개념 공사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뭐라고 좀 아 이렇게 약간 좀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별로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팀에서도. 그래서 약간 좀 45도로 한번 있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도 약간 이게 지금 이제 뭐에다가 좀 나는 이제 비유를 하고 싶냐 하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몰아보기로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 몰아보기로 시작한 사람들 많지. 그리고 나서 이게 재밌으면 정주행 하는 건데 그 몰아보기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몰아보기를 해서 봤을 때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이 계속 뭐 바뀌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맥락이 좀 이해가 되는 거지. 맥락.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맥락이에요. 뭐든 다 똑같은 것 같아. 나는 수학 공부를 하든 뭐 드라마를 보든 뭐 다 똑같아요. 어쨌든 이게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지. 몰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뭐 등장인물들, 용어들 이런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약간 진짜 그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간인지 괴물인지 웰프인지 그런 이름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기초 개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개념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과 개념도 배워야 되고 수능 개념도 배워야 되고 실정 개념들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보면은 쭉 다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이 기초 개념 공사가 피지컬 트레이닝을 담당하는 상수효과 센터에서 나오는 강좌 교재 중에서 이제 첫 번째 0단계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지. 요새 보니까 이제 상담도 많이 오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기계공 입고 되니까 확실히 기계공 책 주문하고 하는 학생들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번에 수능이 좀 어렵고 해서 뭐 이렇게 학생들이 좀 조용하네 싶었는데 기계공 딱 입고 되니까 이제 또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방학 때 뭐 무슨 공부를 할까 이제 12월 달에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뭐 수학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좀 이거 공부를 한 번 다시 해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공부한 게 있었어도 괜찮고 앞으로 뭐 다른 거를 공부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수학 1이라는 거 혹은 수학 2라는 게 어떤 과목인지를 좀 굉장히 빠르게 정리하면서 그 몰아보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 개념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뭐 날림으로 가르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 요게 이제 책이 두꺼운 이유는 앞에 뭐 삼각함수부터 시작을 했는데 삼각함수 뭐 그래프 그린이고 이런 것들이 예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제 시그니처인 요런 이제 삼각함수를 뭐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책이 굉장히 이제 좀 볼륨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3일 정도에 끝났어요. 3일 컷이었어. 근데 올해는 이제 뒤에 알고리즘 트레이닝 문제가 더 들어가기도 했고 또 3일 컷 3일 컷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끝낸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12월 달에 공부를 한다. 그럼 한 2주 정도면 수원수도 끝낼 수 있으니까 끝내고 나서 이제 수학 1, 2 1월부터 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 뭐 3.5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제집을 풀 수도 있겠죠. 어 그런 거를 시작하는 단계로 가장 좋은 교재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이번에 2026으로 개정이 돼서 나온 거지. 제목이 이제 이승효 기초경송으로 바뀌고 표지도 이렇게 좀 빤딱빤딱하게 바뀌었고요. 뒤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승효의 상승효과의 그 시그니처고 여기 보면 이제 이승효의 상승효과 왜 상승효과인지를 이제 한 6개월 있다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내 이름이 승효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승효의 상승효과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지. 근데 그 상승효과가 화살표를 보면 아 올라가는 상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상승효과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같이 이렇게 서로 상자를 써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효자가 되는 거거든. 효자, 효녀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나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1년 동안 즐겁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성적도 오르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날씨도 춥고 막 이런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진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1년, 1년의 이제 스타트인 거니까 진짜 일을 팍팍 갈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을 간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또 어떤 학생이 전에 댓글로 아 이거 일을 갈고 준비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커리큘럼 가이드 보고 근데 항상 나는 매년 매년 뭐 그런 표현대로 하자면은 뭐 일을 갈면서 진짜 열심히 해요. 그냥 내가 그 전에 캐스트 열정 캐스트에서 올렸던 것처럼 난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은 뭐 지금 좀 그런 상황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직은 막 진짜 막 내일모레가 수능인 것처럼 발등에 불 떨어져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몸과 마음에 멘탈도 잘 챙기시면서 이제 겨울방학 들어갈 준비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찍먹하는 느낌으로 아마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시작을 요걸로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캐스트 뭐 요정도로 하면 될까요? 괜찮겠죠? 앞으로도 또 뭐 내가 캐스트를 아마 제일 내가 제일 많이 찍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지 그냥 내 수업에 대해서 뭐 혹자는 이거 홍보하려고 찍은 거 아니에요? 맞죠. 홍보하려고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홍보를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춤을 춰 줄 거야? 뭘 할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내가 이걸 줄 건데 내가 이거 준비를 했으니까 뭐 계획을 계속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캐스트로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니까 댓글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 이러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누가 선생님의 고양이 표지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진짜로 막 교재 다음 짜잔 하면서 막 염순이 표지 나오고 막 그런 이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댓글 창도 열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은 이제 Q&A 찾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상담 이벤트 기간이니까 오셔가지고 내가 직접 이제 답을 지금 이제 상담 같은 경우에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오고 뭐 앞으로 뭐 계획이라던가 뭐 어떤 학습이 또 뭐 인생 상담 안 해주시나요? 근데 아니 뭐 오면은 뭐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인생 얘기만 하자 그러면은 그게 학습 게시판에 안 맞는 거니까 뭐 공부랑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냥 뭐 들어오면은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캐스터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날씨 추운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Bye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